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거제도에 감자고구마 무가 많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쾌로 가야되지 않겠습니까? 홈이 준비했습니까? 아니요 아 이 새끼 존나 리액션 감자고구마 무 잡으러 고고 고고 왜 요즘에 옛날에 고고시 예이 tomorrow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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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이 잠깐만 왔어요 샤러드 뭐하십니까 선물이 옵니다 야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유튜브 미친 아이들, 유튜브 미친 아이들입니다. 섬세할 때 아주 상대가 좋습니다. 머리 색깔만 봐도 좀 기분이 좋지예. 자, 시작해 보이소. 자, 오늘 완야 소장님이 어거지로 저희 셋을 끌고 태도로 간다고 합니다. 태도에 뭐 잡으러 갑니까, 꼬니? 어머니 오징어. 미쳐, 지금 눈이 붉여져서 우리 지금 새벽 4시입니다. tomorrow. 상탐명부 정보. 태도로 출바드. 보고. 자 샤드님 드디어 태도에 도착했습니다. 우리 꼬리님과 함께 갱물님과 함께 무조지로 한 번 쓸어 담아 보이시다. 일단 짬을 이용해서 캐스팅 낚시를 배에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 있어? 잡았어? 오케이. 나도 잡아야겠다. 아 드디어 한 마리 오네요. 물 뻔 했다. 드디어 한 마리 오네요. 자 샤드님 카메라 다 끄었는데 쫙 빼기 어휴 여기 태도 태도 첫 핀몬되고 대신에 왔습니다. 여덟콩 멘탈 나 심베다보다 나 심베다보다 어휴 오오 가프 있어야 됩니다. 오오 축하 드립니다. 둘째 날 아침이 바로 갔습니다. 새벽 휘딩을 살짝 보기위해서 킥스틴게임 잠시 하고 오겠습니다. 아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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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는 되는거 같은데 자 시합들 왔습니다 감자 감자 홍도 땅은 밟아봐야 되는거 아니에요? 자 시합들 홍도 땅 한번 밟고 오겠습니다 아 홍도 땅 밟았습니다 시합들 이야 이 솜이 멋있네 네 아주 좋은거 같습니다 자 시합들 홍도 홍도에는 뭐가 많구나 홍도 아우 멋있는 곳이네요 와 자 시합들 저희는 홍도 신 Jay 아우 장훈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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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.. 남의 써니오를 타고 나와있습니다 우연히 고르기 우연히 너무 좋은데 웅랑 일어났습니다 이어가다 이럴거 나가며 이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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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완드로 왔습니다 시완드로 첫 캐스팅 들어갔습니다. 화이팅 고객님입니다 지금 리드를 안 갖고 와가지고 처음에 샀던 MLS 에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손님한테 부탁을 해갖고 붙여놨습니다. 쫑팔리기도 하고 운감기 남자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이그지스에 경쾌한 소리가 안 나니까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오히려 릴링감은 더 좋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오 이 사이즈네 와 왜 나를 안 묻나 이거 복 안 하세요 예 예 시완드로 지금 고기 모자 없는 유튜버로 보고 계십니다 오늘 좀 잡아야 영상이 올라갈 건데 아 미치겠습니다 지금 몇 번을 지금 영상을 찍는가 모르겠네요 자 애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 지금 후지를 한번은 못 받았는데 시완드로 저 팔개 바이랍니다 저 팔개 바이 저 바이보다 지금 풍경이 오늘 상당히 멋있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시완드로 지금 이제 한마리 올 것 같은 희망이 오고 있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아 열마리도 한마리부터 시작 아니겠습니까 시완드로 자 출발해볼까 오 히트 대단하십니다 자 배 밑으로 빨려들어간 조류에서 입지를 받아내신 대단한 실력을 가지신 아 감지야 아 감지야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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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소 바다 바다 아닌 것 같은데 어디에 갈까 분들은 집주apo 아싹 아쉽 드디어 드디어 우아 우아 derived 으으어요 제가 거의 울뻔했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와 진짜 울뻔했네 자 감 잡았습니다 자 이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에트 크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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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안으로 왔습니다 야야야야 뭐이다 야 아 쪼크 쪼크 오야야야야야 뭔 이럴수 올라온다 야 오오 야야야야 아 감사합니다 밀어붙이지 안떨어지네 아하니까 선생님 밀어붙시더라구요 봤을때 이거 오오 오오 야 오 오오 야 자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시안으로 왔습니다 자 시아님들 저는 사이즈로 승부합니다 자 시아님들 지금 한 마리 휴가한 상태입니다 와 뜨네 자 시아님들 왔습니다 자 드디어 저희 타이밍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시아님들 한 마리 추가 되었습니다 아 나이스 bara 있는 것 같아 아 있어 있어 에이 아이 어휴 그러니까요 어휴 어휴 아니 문이 오기는 은하 아니겠습니까 어 빠져 빠졌어 어휴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어이 와서 때려있네 어휴 일부러 또 치신 것 같은데 확실하게 때렸다 자 지금 왔습니다 피딩이 어휴 야 수창원들 왔습니다 뭔 힘을 써보려고 했나요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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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mandy 혹부터 pierwszy kara 감사합니다 으흐흕 으흐흐 텐션을 잡고저기ileen 아. 걸려오네. 감사합니다. 사장님. 어어어. 쩝 빼기. 육지를 베리고. 아 육지를 버리는거에요? 육지를 권위불기를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요 육지를 늦게 도는거잖아 아 또 그러네요 아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연장을 쓰겠습니다 깡패도 연장쓰잖아 예 예 금방 한 번 주려고 여섯 날이 잡았다 전화 한마디도 못 잡았는데 진짜냐? 아까 그거 갖고 와도 되지? 아 아니야 아니야 어 저기 왔다 저기 왔다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저거 자 가자 야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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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이징 한 번 움직여주고 어디갔다 야 집에 가 어 여기 딴 놈도 온다 오 왔어 왔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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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하나 더 있으십니까? 없어요? 저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 네 데시페라도 나이스오 오빠 예 아 드롭 어 우와 네 아 먹물을 막 와 막 시원 차가워 그러니까 아주 그냥 왼쪽을 다 젖어버렸습니다 뭐지 젖어 젖네 있는데 안 묻는 거네요 지금 그렇지 희투, 떨쳐 어 어 축하드립니다. 오 키로 아니에요 키로? 문이 안 익었습니까? 키로 아니에요 키로? 키로? 자, 앞으로 와 갑자기 힘이 힘이 젖어요 힘이 젖고 지금 큰 차 안에서 여율로 온 거냐? 아, 그냥 안 할라잇도 웃었네요 다시 한번 가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